대성이가 생선구이 진짜 좋아해요 저랑. 아 그래? 대성아 너 조금 더 자지? 아니 형 저 같이 아침 하고 싶어가지고. 대성아 너 불안해서 놨지? 네? 네 얘기할까봐. 네. 너 그 친구랑 아직 연락한다며? 네? 형이 나 얘기했다니까. 아니 형! 미안하다 대성아. 이거 원래 할 때는 다 이런거 치우면서 해야 되는데. 형 일단 그거 줘봐. 내가 웃겼으니까 이거 좀 치워봐. 야 그래도 대성이가 또 저 탑이 형이라고. 이게 지금 너무 재밌어서 나 지금 즐기고 있는 중이야. 아니 나 원래 이런거 다 치우면서 해야 되는 거야. 요리는. 잡아왔어. 잡아오고 손질까지 내가 다 했구만. 탑이 저렇게 큰소리로 얘기하는 거 처음 듣는다. 근데 그 냄비도 뚜껑 닫아야지 먼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형. 요리의 기본으로 알고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. 어? 그거 봐. 기울어졌잖아 형. 어? 와 이 사람 봐라. 형 그냥 손으로 하고 와. 아유 답답아 아유 답답아. 아유 답답아. 우선 답답아. 그 수나 뒤 수나 내가. 다 무리하고 있을 때는 그 소리 한 번 안 났는데. 원래 다 이런거를 치우면서 해야 돼. 진짜로. 이렇게 일 벌려놓고 이런거 뭐야. 이런거. 서 있으면 다 치우고 해야지. 형, 그런 김에 칼하고 도마 하나만 더 갖다 줘. 알았어, 내가 같이 갔다 올게. 형, 왜 그러세요? 왜? 왜 그러세요? 왜? 왜 그러세요? 금방 갔다 올게. 형, 진짜 안돼. 알았어, 괜찮아. 형. 형, 카메라 있어. 그런데 진짜 나는 이걸 또 못 보거든. 형,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. 야, 하지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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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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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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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기에 가만히 앉아 있죠, 그러면. 저기에 가만히 앉아 있죠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, 아, 네, 아, 네, 아. 뭐하는거에요 왜 근데 몇번 이거 10분 20분 동안 하는거잖아 뭐야 들기름 더 줘 들기름 들기름 뒤에 도대체 오 락탑 대성아 너는 자주 다녔는데 왜 나와서 너 불안했지 솔직히 불안불안하더라구요 또 뭐 했어요 그거 말고 이따 나중에 방송 봐 너 진짜 충격적이다 정말 다 이해해. 같은 멤버를 데려는 게 아니야. 혹시 얘기할 거 있어 탑? 얘기해봐. 너 어차피 탑도 다 얘기해보기 때문에. 탑은 어떤 친구야? 우리 회사에서 별명이 빙구탑. 빙구탑이 뭐야? 막툴? 막툴? 내가 따라하지 못하는데. 이런 느낌이 이상한 춤을 추려고. 그래? 알았어. 빙구탑. 이리 좀 와보지. 떨어져 있지마. 들어가 있어 대석이는. 빙구탑 잠깐만. 빙구야 이리와봐. 승현이가 어색해서 탑도 어색하게. 이제는 입에 짝짝 붙네. 빙구. 제가 제이시라는 호칭을 하나 얘기했군요 대석이가. 그게 아니고. 얘기한 건 아니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웃고 얘기하다 보니까. 빙구 게임하다가. 그렇지. 우리 탑형이랑 비슷하네. 난 형이 그걸 싫어하는 줄 몰랐는데. 맛있겠다. 저기. 그렇지. 아니 그렇게 심각할 건 없어요. 저기. 이 정도가 별거 아닌데. 조금 더 하겠지. 좋네. 좋다. 이제 나오네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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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이 정도. 이 정도.